자, 떠나자 강남으로 템이 많이 나오니 강남으로 에너지 드링크까지 먹어주고 이제 자리를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자리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배틀 가라운드 가카 엔딩이 제일 까다로운 게 열의 아홉이 무조건 밀반 엔딩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커요 여러분도 가카 엔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차를 끌고 다니세요 어쩔 수 없이 아까 거기로 가야겠네요 역시 처음 말한 답이 정답이야 이건 맞아 고마워요 쿠팡맨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버기는 어떻게 갖다 버리느냐 이것도 너프 해 보시지 이렇게 너프 시키시면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기술도 슬라이딩 같은 고급 기술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강조 한번 할테니까 그때 꼭 봐주세요 자기장이 온다 이제 슬슬 가볼까 이번엔 자동차 운영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이번엔 자동차 운영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마지막까지 자동차를 끌어서 오, 저기 차가 있네요 오, 저기 차가 있네요 일단은 좀 위에다 세우고 10초 남았으니까 풀 토핑하시고 10초 남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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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마리가리 쳐주시고 지나가요 저 집에 사람이 좀 많거든요 왼쪽에 그러니까 여기 자기장 끝으로 갈게요 마침 여기로 잡혔네요 자기장이 자동차로 원패를 세워줍시다 저기 안죽네 여기 싸운다 이렇게 한 발씩 고춧가루 뿌려줍시다 소음기 나는 반대편도 잘 봐야 돼요 어이 잘못 눌렀다 미안 미안 저쪽으로 화났네요 화났어? 미안 미안 일단 바퀴 터뜨리기 전에 빨리 자료를 빼야겠어요 일단 진동제 좀 빨리 어이구 화가 많이 났는데 일단 자료를 뺄게요 이제 이제는 자동차 바퀴가 터져도 괜찮아요 자동차는 여기까지 수고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밀바랜딩 할때 제가 말씀드렸다는거 있죠 혹시 못보신분들은 위에 영상보시고 샷건은 버려줍니다 필요가 없어요 일반 엔딩에서 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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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서 가자 밀바밭꽃을 지나서 가자 밀밭꽃을 나는 밀밭 길리슈트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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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무서워서 노려보려는거 아니거든요 네 네 이거 레드존이야? 와 저기 바위에 아무래도 저기 있는거 같으니까 연막탄을 좀 뿌려놔야겠어요 연막 뿌리고 기어가 기어가야 되요 여긴 문인 W 사운드 4명 남았습니다. 아우 떡마렵다 어 깜짝이야 레드존 있네요 여기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와 2명 남았어 와 스루턴으로 다 죽였어요 한 명이 점사로 일단 바꿔 놓고 이거 진짜 피말리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밀밭 길리 슈트 거든 제가 봤을 때 아마 왼쪽에 있는 것 같아요 슈탄 날라온 계적으로 봐서 눈 깜빡 거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진짜 말이 쉬운 거지만 밀밭 엔딩은 눈만 크게 떠도 보여요 저기 진짜로 사이로 검은색 물체가 보입니다 절대 눈 안 깜빡거립니다 절대로요 아 이제 좀 나와라 눈 아파 어 저건가 눈 깜빡거리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여러분 눈 깜빡거리세요 감사합니다.